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몽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황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몽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오늘 예수시대 14번째 말씀 제자를 부르십니다는 제목으로 복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시대 14번째 말씀 제자 수시대 14번째 말씀ne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작년 또 금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익숙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힘을 내어서 살아갈 때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예배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또 선지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던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겸손함과 또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분명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며 순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수 제자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성의 공동체가 되자 그리고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자 더 나아가서 축제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세 번째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였는데요.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들 공동체, 열두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또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누가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특이하게도 세 사람의 제자 앞에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세 사람? 또?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아마 누가가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그러니까 그 열두 제자가 선택받던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령이 그 시간에 특별히 누구에게 역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냥 열두 명의 이름을 병렬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세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그 앞에 어떤 다른 특징을 강조해 놓았는데요. 그 세 사람 앞에 붙여진 이 강조점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할, 받아야 할 메시지고요. 그것이 제자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제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베드로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세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도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기록된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붙었다고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이름을 언제 주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6개월 사역이 나옵니다. 유대지역의 사역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유대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세례요한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 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죠.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요.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와 같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자기 형제 안드레에 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러 가기는 갔는데 그때까지는 베드로에게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보자마자 이름부터 바꾸십니다. 내 이름이 시몬의 아들 요한이지만 너는 개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예언적인, 개시적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개바라는 단어가 그 당시 아라믹 히브리어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면 페트로스가 되고요. 영어로는 피터가 됩니다. 타고난 이름은 바 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베드로는 그 당황과 동시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이상한 분이네 혹은 왜 이랬지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을 쫓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다시 고향 갈릴리로 가서 여전히 어부생활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갈릴리 쪽에서 어부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유대 지역에 사역이 마쳐지고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세렛 회당에서나 가버나무 회당에서나 사역을 하실 때도요. 베드로는 주님을 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쫓죠. 이처럼 처음 유대 지역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고요. 별 반응이 없이 시큰둥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았던 시몬을 향하여 주님은 처음 만났을 때 이름부터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이름을 바꾸셨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3년 후에 주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에서 그렇게 무뚝뚝하고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던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리아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자생활을 다 끝마치고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는지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 고백은 네가 네 실력으로 깨달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개시적 차원의 고백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반석이라는 명사 앞에 남성 명사를 썼을 텐데 이 반석으로 번역된 페트라는 여성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금방 고백했었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승리의 권능이 있어서 응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보셨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3년 뒤에 있을 베드로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마침내 그 고백을 해내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냥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오늘 열두 제자의 하나로 뽑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지 첫 번째 요소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공동체는 신앙 고백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고백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할 때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권능이 주어져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강대상 위에 종이 없는데요. 여기 종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종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놓아도 이 종을 황금으로 잘 조각을 해놓아도요. 쳤는데 소리가 안 나면 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종의 본질은 울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 안에 자신이 아무리 어떤 신앙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마음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져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고백이 아니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쉬운 예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1절 표현을 안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가 그 사랑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지도 않고 항상 진정성 있게 적절하게 진솔하게 표현을 잘 해낼 때에 그 사랑은 커지고 감동을 일으키고 또 인생의 깊은 요원을 만들면서 그 사랑의 향기가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고백되어져야 사랑입니다.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참된 신앙이란 뭐냐 고백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첫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입술로 부르는 것이 강조되었죠. 로마서에도 같은 말을 사도마울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교회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한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속에서는 가이사가 신이라고 믿는 사회였습니다.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이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죽는 것입니다. 국사범이 되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 철학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입술 고백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고 삶의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성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전 정체성, 자기의 전 존재를 이 고백에 걸었습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나는 그리스찬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는 가이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신앙고백을 한다는 것은 교회 공댕체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앞으로 이 고백처럼 살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살아내겠습니다라는 진정성을 공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백의 진정성이 없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금년 초가 되면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입교가 있을 것입니다. 입교가 이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세례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텐데요. 이제 입교에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고백을 하게 되어질지 또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분명한 신앙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입교를 하고 그들의 앞으로의 전 삶의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겠다는 삶의 진정성, 결단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1517년에 마틴 루토의 종교계획의 시발점을 스타트로 해서요. 지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래서 신앙의 고백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는 것을 신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추격해 놓은 것이 신조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신앙고백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 있는 시간을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들어본 것? 일단은 사도신경 들어보실 것 같고요. 또 뭐 보셨습니까? 뭘 들어본 것 같습니까? 또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서 정도까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3년 전에 저하고 교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게토 신경 다 공부를 하긴 했지만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게 보십시오. 이 고백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30년 뒤에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전했던 메시지와 그 당시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완성해 놓은 거죠. 이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필두로 쭉 지나서요. 마침내 한 1500년쯤 지나면 루터가 이제 아우구스 브루크 신앙고백을 이제 변증합니다. 그것이 이제 개신교의 시작인데요. 필두로 루터파 이후에 이제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의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프랑스 신앙고백, 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벨기에 신앙고백, 하이들베르크 신앙고백, 또 도루트 신경도 있고 웨스민서 신앙고백서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뭐 이렇게 일을 많이 만들었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조들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특별히 종교개혁부터 400년 동안의 신앙고백 당시에는 구교가 이 고백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루토의 종교개혁을 이후에 44년 뒤에 작성된 여기 보면 표에 나오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고백했다는 이유로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처형당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죽습니다. 이처럼 피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영국 웨스민스터에 모인 신학자와 목사들이 총회에서 승인된 신앙고백서인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130년 동안 정돈된 고백문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는 칼빈주의의 가장 완숙한 표현이고 개혁주의 신앙의 집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처럼 개신교는 한마디로 고백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했었던 교회인데 실제로 이 고백교회라는 명칭을 썼던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하고요. 교회 이름으로 히틀러의 지배 철학을 정당화시켜 주었을 때 다 겁을 먹고 그냥 그것이 맞다고 갔을 때 그것이 아니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거부한 교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35년에 독일 바르멘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다. 히틀러가 결코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고요. 히틀러에 대한 불순종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을 했었던 운동을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고백교회 운동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회포 목사님도 그렇게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말과 인격과 삶으로 명료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이 개신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고백이라고 말할 때 이 신앙고백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지배 철학 그러니까 실제로 시대의 지배 철학이 뭡니까? 로마도 그랬고요. 독일도 그랬고요. 들여다보면 폭력성과 죄악이죠. 죄악으로 인한 폭력성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으로 그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하는 운동이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당대의 지배 철학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숭배 사상을 거부함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고요. 본해포와 같은 독일의 고백교의 지도자들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거부함으로 그래서 죽음의 길로 그들도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2000년간의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이고요. 특별히 개신교회의 고백의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베드로를 사도의 1호도로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드로라고 이름이 지어진 시몬이 강조된 것은 무엇의 강조다? 고백의 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신앙을 삶과 입술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한숙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삶과 입술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열두 제자 이름을 쓰면서 부가 설명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누가는 시몬이 열두 제자 중 한 명으로 허입됐다는 특성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그는 셀롯인인데 제자가 되었다라는 강조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은 성경 아래 각주를 보면 이 셀롯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 영어로는 젤롯, 젤롯당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AD 27년인데요. 역사적으로 AD 27년에 시작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으로 가입되었다라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그러면 AD 27년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팔레스타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허입되었던 시몬은 열심당원이었고요. 열심당 추정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요. 고룩한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고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들이 다스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방인의 통치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룩한 열심으로 창과 칼을 들고 일어나자. 이것이 열심당 운동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이 열심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혁명론자에 속하는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과격한 방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열심당원 중에 소위 시카리파라고 불리는 형태의 열심당원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들은 옷 속에 단검을 숨겼다가 로마에 기생하는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앞잡이들을 자주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열심당원들이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고통받던 유대 민중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수탈과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의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런 열심당의 태도와 신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의 이론을 정당화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열심당의 신학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누하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급에서 가난으로 들어갈 때에 시띔에 머무릅니다. 시띔은 광야에 총착지인 동시에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장소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방인 여인들과 음행을 하죠. 그래서 연병이 돕니다. 그래서 2만 4천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건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격에 속하는 시물이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한 악을 저질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떤 악을 저지렀는가?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우상승배를 하는 미디안의 창렬을 이끌고 나타나서 동심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한이 벙벙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또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시물이의 이 뻔뻔스러운 행동을 보고서 고룩한 분노를 느껴서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뻔뻔스러운 죄인들을 쫓아서 장막에 들어가서 둘 다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바닥에 흥건할 때에 연병이 멈추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있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통독을 할 때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선이 회막 오기 위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누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한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선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만 4천명이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제사장 비누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선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선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선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누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매주려 한다고 말하여라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선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선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무슨 예형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비누하스를 따로 구별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내 대제사장 가문으로 삼겠다. 그래서 비누하스가 대제사장 가문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비누하스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비누하스가 내게 나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도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평화를 줄 것이다. 샬롬을 줄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평화의 언약을 받은 대제사장 비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비누하스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지위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25장 1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사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내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보기 보니까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투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순결하고 헌신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사랑에 배신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랑에 배신을 당하면 잠이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지금 우상승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괴로워할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비누하스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못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일어난 동기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순결한 사랑이죠. 그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담요를 찔러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누하스의 그 행동이 비록 사련이라는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순결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너를 대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론의 아들 중에서 비누하스 가문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 칠투심으로 칠투했다라는 단어에서 젤롯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여심당의 첫 번째의 그들의 신학적 토대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가? 신학의 또 하나의 근거는 엘리아입니다. 엘리아가 갈밀산에서 우상승배자와 싸웁니다. 그 이후에 이세발이 이제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아가 로뎀에 비신했다가 그가 회복되어서 40일을 추파해서 광야를 지나 호랩동굴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열심히 주의 재단을 하며 오직 나만 맞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아가 이스라엘의 우상승배를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그때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열심입니다. 나는 젤로십니다. 내 정체성은 젤로십니다. 라고 엘리아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질투심과 열심이 충만했다. 이때 열심이 젤로 땅의 그 열심입니다. 이처럼 비누하스와 엘리아가 열심당 신학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비누하스와 엘리아의 열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땅의 우상승배자들을 이 땅에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다가 찔러서 그들의 피가 쏟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유명한 테러리즘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데 동기가 매우 종교적입니다. 이슬람의 과격파들과 아주 똑같죠. 회교 근본자들과 근본주의자들과 같습니다. 9.11 테러 때에 그들이 비행기를 납치하고 이슬람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IS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이 두 사람의 열심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요. 우상승배자들과 무력투쟁을 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정치적인 투쟁으로 이루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피시 4년에 헤로시, 팔레스타인의 땅을 다스렸던 헤로시 죽죠. 그때 헤로시 죽자 그 당시 억압당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그 유대인 지도자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는데요. 그때 반란의 리더 중에 7명이 한 명인 벤 히스기야가 죽는데 그 아들이 도망칩니다. 갈릴리로 도망가서 지하저항 세력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를 갈릴리의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유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제한운동이 일어나서 2만 명이 동참합니다. 2만 명이 동참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남한 인구의 한 30분의 1 정도가 동참한 것인데요. 한 150만 명 정도가 지금 동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로마가 가만둘 리가 없죠. 시리아에 있었던 바루스 총독이 두 개의 여단을 급파하고요. 기병 부대에 네 개의 부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 세 명이 유대,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세 왕이 여심당 토보를 지원하죠. 물자를 지원하고 군수품을 지원하고 식량을 줘서 이런 종합적인 작전을 펼쳐서요.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여심당의 혁명운동을 짓밟아버립니다. 이때 진학군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4km 정도 떨어진 세포리스라고 부르는 곳에서요. 이들이 다 몰살당하고 이때 처행당한 지도자 수가 2천 명이었다고 유대 고사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로마는 팔레스틴 땅에 대해서 정치 지배 체제를 바꾸죠. 더 이상 분봉한 체제를 두면 안 되겠다. 너무 무력하다라고 생각해서요. 직접 통치 방식으로 바꾸어서 유대 지역과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첫째 아들 헤롯 아킬라우스를 폐시키고 로마로 소환하고 그곳에 코포니우스라고 부르는 첫 번째 총독을 임명해서 군사 통치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유다의 운동이 있은 이후에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24년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AD 27년이죠. 이 당시에 열심당 운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변질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당 운동에 가담했었던 이유는요.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친척들이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집팔폈던 것을 그들은 잊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한을 품고 계속 열심당 운동에 헌신하고 있었고요. 열심당의 지도자들이 새로 나와서 다시 한 번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울 기회들을 그들은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고 갈릴리 지역에서 숨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한 전문 라페가 왔는데 그때 등장한 예수는 그들 눈에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요. 상당히 급진적인 그 대화 가운데 열심당운조차도 놀랐고요. 또 예수님께서 서울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당시 예루살렘의 신흥 귀족인 사두계파와 벌였던 논쟁도 열심당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고결한 인격, 또 탁월한 리더십, 그분의 진짜 사랑, 그리고 일으키는 이적, 사람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분의 구원론이, 그의 지도력이, 그리고 메시아적 진정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뒤흔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숨어서 활동하고 있었던 열심당원들조차도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인 가난한 사람 시몬이 예수 제자로 들어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들어왔다는 것은 신앙고백을 의미했는데요. 그러면 이 열심당원 중 한 사람인 시몬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열심당 운동의 한계를 시몬은 느꼈고 그 대안을 예수에게서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열심당 운동과 예수의 운동은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몬이 추정했었던 열심당과 예수는 무엇이 달랐기에 시몬은 열심당에서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에게 왔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나라이죠. 그런데 그 힘이 군사력이든 정치력이든 경제력이든 문화힘이든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사랑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 작용하는 힘은 공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힘으로 작동하는데 그 힘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공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는가고 설명할 때에 여러분 공권력이 뭡니까? 군대, 검찰, 경찰 이 모두 다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선징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다. 이것이 공권력의 기초죠. 우리가 국과 권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의 악을 규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공권력을 가진 어떤 힘의 세력들이 이 힘을 법대로 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남룡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힘을 발휘해서 권선징악이 아니고 권학진성이 되면 오히려 악을 권장시키고 선을 징벌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이 공권력이 뭐로 바뀝니까? 지배하는 폭력으로 바뀝니다. 지배하는 폭력이 되죠. 공권력이 지배하는 폭력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폭력에 지향하는 저항폭력 운동이 일어납니다. 위에서는 지배폭력이 있고 아래로서는 저항폭력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세상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배폭력과 거기에 지향하는 저항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들 인간성이 폭력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배폭력과 저항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인간성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증오의 내면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악해지고 거칠어지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전쟁을 겪은 백성은 도덕적으로 무뎌지고 악해지고 독해지죠.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일제 때 전쟁을 겪었고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 전쟁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남북이 휴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증오의 내재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남한항에서도 서로 증오하는 그 증오의 내재화가 깊어졌죠. 그래서 증오가 깊이 내재화된 폭력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런 제국들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요. 팔레스타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증오가 일상화되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폭력은 정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고 그래서 여심당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심당의 이 운동이 더 강화될 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배폭력에 대해서 저항폭력으로 맞서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메시지가 들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로마가 미워서 오신 분도 아니고 유대인 편들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좀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힘이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지배폭력으로 바뀌어서 제국이 되어지고 그래서 폭권이 나타나고 전제정치가 되어지고 독재정치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하다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 내면의 파괴, 미워하면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들여다보시고는 이런 식으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폭력의 용서로 사랑으로 맞서야 이 폭력의 악순환이 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세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래야만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선순환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끊임없이 용서를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폭력의 악순환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 바꾸어 나가야지만이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시몬이 여심당원으로서 예수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심당원을 추정했지만 여심당이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방식으로 여심당의 지도자인가 생각했다가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심당 운동의 도덕적 영성적 하계를 알고 있던 가난한 시몬은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심당을 쫓아다니는 그 발걸음으로 이제는 예수를 쫓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상황을 주목했고 그래서 셀롯, 여심당인 시몬이 제자가 되었다. 그냥 시몬이 아니고 여심당인 시몬이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에서 한마디로 그 책은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은 타락한 세상의 본질은 폭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셀롯을 받아들임으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공동체는 세상의 본질과 다른 세상의 힘과 폭력에 의해서 다스러지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사랑과 용서로 맞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폭력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야 이 인류의 악순환, 폭력의 악순환, 증오의 악순환이 끊어진다. 그것을 예수님의 전생회를 통해서 가르침과 삶으로 드러내셨고요. 이것을 보고 열심당적을 버리고 가난인 시몬이 예수 제자 공동체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대안이죠. 변혁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용서와 사랑이 있고 용서와 사랑의 변화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시몬을 기록하면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고 강조하므로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오의 역반응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가 내 눈을 찌르면 나는 상대방 가슴을 치고 싶고요. 그러니까 역반응은 항상 두 배, 세 배 보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비명 지르게 했으면 상대방이 나보다 비명을 두 배, 세 배 지르도록 만들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 이기적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증오의 역반응은 본능인데요.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증오와 보복을 하려는 언제나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 증오는 우리 내면에 무식까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그놈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겁니다. 증오의 내재화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가 우리가 증오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증오하다가 우리도 증오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악마를 닮아가는 길은 증오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이 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 닮는 길은 뭐로 들어가는 것이다? 용서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 증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고요. 이것이 가난인 시몬이 마음을 바꾼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원수가 증오의 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맞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안용준 목사님이 조술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는데요. 원수가 증오의 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맞서라 그랬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맞섰다. 우리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분도 많은데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분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증오의 폭력이 악순환이 거기서 끊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거창한 용서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 공동체, 거기서 확대되어진 교회 공동체라면 적어도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용서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사랑이라는 가치가 매우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어떤 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악에 대해서 교회는 저항해야 하지만 저항할 때의 증오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로 대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가정에서 있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엄마들은 아이들과 거의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거의 집에 방학이니까 지금은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할 때에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에 말 한마디에도 증오가 들어오거나 짜증이 들어오거나 폭력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습관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폭력도 문제가 있지만 표정폭력도 사실 그렇죠? 벌써 딱 얼굴만 보면 경직되어 있고 눈빛만 받아서 쏘리려지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남편들에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남편들을 보시죠. 지금 보시면서 이전까지 짓지 못했던 표정으로 한번 웃으시고 그러니까 말과 표정에서부터 사랑과 용서 이건 중요합니다. 저는 한숙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사도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두 번째 특징 세상의 폭력과 증오를 끊어내는 대한 공동체로서의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자 한숲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인데 유다 앞에는 이런 레테르가 붙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여러분 가롯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리는 장면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저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열두 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을 부를 때 했었던 행동에 주목합니다. 뭘 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보금서 기자입니다. 이것을 누가의 기도 신학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누가가 예수님의 행동에 기도에 주목했는가 자 먼저 누가 보금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보금서 기자들은 그냥 하늘이 열렸다는 것만을 강조했는데 누가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을 택하실 때도 밤새 산기도를 했다고 기록하죠. 누가 보금 6장 12절 시작! 다른 보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되는 모습을 말하면서 그냥 몸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강조죠. 누가 보금 9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유앙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이후에 누가 보금 22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만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누가만은 특별하게 초자연적 현상을 기록합니다. 누가 보금 22장 43절에서 4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고 예수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누가는 유달리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른 보금서 기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될 정도로 뚜렷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 요단강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는 밤새워하시고 피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을 결심하신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뭘 하기로 결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결심하셨다. 자기 희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죠. 누가 보금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오셨다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인데 나오면서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렸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살고자 하는 본능이 가장 강한 본능인데 그 살고자 하는 본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자 하는 그 뜻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에 맞추는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금 9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제일 된 본능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능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시죠.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이 아버지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잔을 받겠다고 하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죽으려고 각오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누구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유다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를 3년 전에 부르시고 네가 신앙고백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예언적 게시처럼요. 유다가 예수를 3년 뒤에 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유다를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받아들이기로 하셨던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와 똑같은 죽음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가룻 유다를 택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상계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영성인데 어떤 영성인가 자기의 희생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자기 희생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의 성취, 자기 강화, 자실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무엇되게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내 욕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실현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그 통과의 과정인 자기 희생의 기도다. 자기 희생의 기도가 교회의 영성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2021년도에 이제 한숨 안에 깊은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가?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내 삶의 어떤 것을 취득하는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희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기적인 자아가 있고 또 희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아를 넘어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비워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사도들을 열두 명 세우면서 특별히 그 중에 세 명에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죠. 이것은 사도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게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적 공동체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이 아니고 증오가 아니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용성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임을 기억하는 한숲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핏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한 가지라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뜻에 맞추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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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